안녕하세요 구름개입니다. 오늘은 저희 고향집 구름개에 왔습니다. 구름개에 왔는데 지금 초입에 들어섰는데 비가 진짜 많이 오긴 엄청 많이 왔나 봅니다. 전봇대도 쓰러져 있고 나무음료 난장판이네요. 여기서 어릴 때 여기서 고기 잡고 놀던 데인데 아 여기 경기도 양평입니다. 양평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했죠 비가요. 빨리 가야 뒤에 뭐 차 있잖아요. 촬영 중이거든. 지금 여기도 공원 차 안에서 촬영 중인데 와 이 공원 봐. 이거 잠깐 내려 볼게요. 아 지금 차에서 내렸습니다. 와 여기 완전히 쑥대밭했네. 물이 완전히 뭐 다 휩쓸고 지나갔네요. 여기 지금 여기 동네 낮은 데는 집이 다 잠겼다고 하더라구요. 여기가 지금 공원이었는데 여기 공원 이 공원 자리인데 공원 자리도 지금 아직도 여기 물이 차 있어요. 저쪽에는 물이 안 빠져 가지고 지대가 낮아서 빠지지 않습니다. 다 차 있고 아 다리도 그렇고 어이구 이 와중에 쇠가 있네. 저거 무슨 쇠지? 황새인가? 다행히 저희 집은 큰 피해가 없습니다. 네 여기 지금 공원 자리인데 아 저 공원에 오리가 있네 오리가. 운동기구 보이시죠? 운동기구 있고 그런 공원인데 오리가 돌아다니고 있네 오리가. 아 난장판입니다. 난장판. 오늘 밤에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비 피해 입지 않게 조심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시오. 안녕하십시오. 안녕하십시오.